이사 괜찮니? 아 좋아 좋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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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디에잇 때 형이 아웃 이런 거 해줘야 돼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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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뭔데? 심판? 쓰레기 아니 볼이야 되게 모르잖아 감사합니다 아 미안하다 볼 어디 지나가다 들는 거 아니지? 나 지금은 뭐 스테리크 뭐 볼 아니면 아 너 뭔지 모르겠어 대박 대박 우지 형 잘 던져 나이스 파울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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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땅볼 왔는데 땅볼이 애매해 이거는 인정해야 돼 볼 아이고 에이사 씨 어 에이사 씨 잘 지내시죠? 어 네 벨 안아야 돼 볼 볼 스텝 스텝이 뭐야 볼이라고 야야야 경고 줘 야 야 볼에 따줘 심판이란 딜합니다 타락의 이야기에 나왔습니다 왜 볼이야 이게? 와 야 이제 본바적이래 잘 던져주네 아 오케이 욕심부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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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 잘 쳐서 저렇게 맞으면 안 돼 우리가 파울 하하 아 오케이 파울 에이사 씨 귀엽네 볼인가요? 하하 제대로 하라고 심판 아 이거 여기를 넘어갔지? 사양인 것 같은데 아 디에이텅 형이 얘기해 심판 자녀? 저게 심판 뭐예요? 스테이크예요 뭐예요? 볼 깨요 디에이텅 어딨냐? 디에이 세보로 갔어 노여 계är ..? 심판 판매 20 20 20